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고향의 봄과 옹애야 초소의 봄이라는 곡입니다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지 15년 된 가야금 연주자 김규리입니다 저는 한국의 21 가야금 뿐만 아니라 북한의 21년 가야금 음악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조회수 500을 넘으면요 저의 10월에 있을 가야금 독주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5분을 추첨을 통해서 무료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규리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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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